좋아요와 구독 유하유하 드디어 걸포유튜브가 구독자 1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거의 13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실버버튼 신청이 12만 대 신청하라고 와가지고 2,3주 전에 신청을 하고 오늘 드디어 택배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다같이 뜯어볼까요? 궁금하지? 짜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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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야 CEO 유튜브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거다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다시 가리고 너무 너무 검은 거래 하나 둘 셋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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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내 이름 박혀있어 골보 골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딱 쓰고 앉았네 왜? 골보에요? 라고 했잖아요 뭐 먹었어? 뭐 먹었어? 뭐 먹었어? 고맙습니다 우선 마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걸포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.